현미경의 원리 준비물은 둥근 바닥 플라스크, 샬레, 페트병, 송곳, 작은 유리구슬, 아세트산 카민, 양파 껍질, 투명 테이프 글자 위에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글씨가 확대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물방울이 볼록렌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이는 상이 실제보다 커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를 과학실에 있는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확인해 볼까요? 먼저 물을 가득 채운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글씨가 써있는 종이 위에 가까이 가져가 보세요. 한눈에 봐도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댄 글씨가 커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아주 작게 축소시킨 유리구슬을 이용하여 현미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트병 윗부분을 가위나 칼을 이용하여 자릅니다. 송곳으로 페트병 뚜껑 한가운데에 유리구슬의 지름보다 약간 작은 구미입니다. 구멍을 뚫습니다. 이때 구멍이 너무 크면 유리구슬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작은 유리구슬을 이 구멍에 올려놓고 송곳 손잡이 부분으로 눌러서 끼워줍니다. 스크롯을 확인하여 자릅니다. 스크롯을 뾰칼으로 면보는 요ob 구슬을 내고 살아나생각으로 이렇게 팬들에게 불려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롯을 뾰칼으로 만들을게 되었습니다. 다른 유리구슬을 İstanbul에 올려주신 후 송곳을 사용하여 자릅니다. 스크롯이 더욱 장바닥 플라스크을 이동합니다. 스크롯을 뾰칼을 넣어서 조금씩 쑤는 것을 통해 유지한 것을 입성합니다. 스크롯을 다해 가면서 매우 쑤는 것을 통해서 구조합니다. 아세트산 카민에 담가둔 양파의 표피나 자신의 머리카락 등을 받침 유리 위에 올려놓고 투명 테이프로 붙입니다 이때 관찰 재료를 겹치지 않게 잘 펴주시고 염색약이 너무 많이 묻으면 거름종이로 흡수시켜주세요 이 투명 테이프를 페트병 입구에 붙이고 유리구슬을 끼운 뚜껑을 닫고 눈의 방향을 밝은 곳으로 향한 후 돌려가며 관찰합니다 이때 상이 선명하지 않을 때 구슬과 프레파라트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며 뚜렷한 상을 찾습니다 유리구슬 현미강으로 관찰한 양파 표피 세포 그림입니다